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트랙터가 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어르신께서 운동하시다가 트랙터가 지금 넘어갔어요. 아이유와 보세요. 넘어갔습니다. 옆에 완전 제대로 넘어갔어요. 제대로 넘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완전 뒤집어졌어요. 이거를 트랙터로 이용해서 지금 올릴 겁니다. 요게 트랙터가 근데 이게 저희도 교훈기를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근데 교훈기 이게 막 이게 확 비비지고 몇 번 사고나도 교훈기 자체가 엄청 튼튼해요. 잘 안 부러집니다. 그나마 예. 있는 기회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트랙터로 해서 교훈기를 아마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진 교훈기를 이쪽으로 당겨서 아마 여기서 타고 경기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대우를 넣어서. 탈유를 넣어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나무를 베고 있고요. 네. 이쪽에서 지금 나무를 하시다가 경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축을 당겨서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당겨 보도록 할게요. 뒤로가 뒤로. 자 이제 옵니다. 뒤로 더 가 뒤로. 뒤로 가. 자 예. 자 올라갑니다. 예예 올라갑니다. 예. 자. 여여여. 잡고. 자. 자. 차리버. 야. 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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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고. 오케이. 일단 일을 됐어. 일단 넣고. 이렇게 하고. 풀고. 교훈기. 아까 그 지지대였어. 지지대. 지주떼를 공가봐요 철지주떼 살짝 앞으로 살짝 놔봐 그거 놔도 돼요 되지? 그만 이거를 풀어갖고 앞에 끈을 풀어요 끈을 풀어 끈풀어 이건 이제 끈풀어갖고 앞에 줄 메고 당기면 돼요 경기 시정되면 좋고 되면은 살을 넣어갖고 올라가면 당기면 금방 올라가지 경기 힘이 있는데 그런데 저를 또 맡아줘야 되는데 이 쪽으로 그렇지 아 이래 이 쪽을 또 맞춰줘 네 자 돌아올라 자 그래 좋아 하지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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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 잘하네 뭐 공무원 같다만은 어차피 이야 그 기억에 아니 기름을 찍으면 돼 기름이 빠져가지고 이야 그 창이 안하네 그래도 안 넘어가는 거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올라오고 저거 가서 세우죠 뭐 대차가 나와가지고 저거 어딘가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빼줘 차 끌고 좀 더 빼줘 뭐 더 빼줘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 네 경기는 외관상 다친게 이제 한군데가 없어요 그만큼 탱크입니다 탱크고 사람은 다친다 보시면은 뭐 기름을 살짝 빠졌지 문제들 한게 더 없어요 진짜 교훈기의 위력이요 그만큼 우리가 농촌에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농기계인데 그만큼 필요하면서도 위험해요 위험해 차보다도 더 위험한게 교훈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도 우리 지포농무 이장 예천 이장이 요렇게 델키종에서 땡기고 저도 이제 농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 몸 사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땡겨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창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부분들도 기능이 빠져서 저희가 거기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경기를 가지고 가셨고 상태를 보고 저희도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능기천 하셔가지고 경기를 사시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에 오실때 센터라든지 있는데서 교육을 좀 받으시고 안전하게 꼭 예 운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진짜 생명과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무 구독하기 좋아요 무료공짜니까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뭐 어디에 빠진거에요? 아니 제어선으로 대우도 안넣고 저걸 싣고 여기 상단이들 오면 꺄질려고 대우를 낳는 그래 기아병승하다가 기아병승하다가 정신없지 아이고 그래 이게 거기에 나오면 안 된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저 주문해서 대우를 먹고 새로 오신 분 아니잖아요 원래 계신 분이잖아 아니요 경기채에 아래에 샀다가 있겠다 예 예전거 뭐 남북 남북 경기 경기 새로 사다가 저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은 경기 조심해야 돼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깔리면 죽어요 깔리면은 그런데 이까지 올라가지고 안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잡아놓고 돌을 다 넣고 그럴 수 있던데 처음에 그래 이걸 아유 참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를 처음 사셨답니다 처음 사시고 처음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대우가 뭐냐면 4륜이에요 저속으로 4륜으로 안 올라오는 돌이라든지 이거를 싣고 오시다가 이쪽에서 경기 시동이 꺼질려 하니까 기어를 변속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중립이 되다보니까 기어가 빠지면서 또로록 하면서 떨어진 겁니다 야 진짜가 경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경기는 교육을 받는 그런 데가 잘 없어요 보통 기술센터에서 하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면허증이 필요 없다보니까 그냥 차처럼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숙달이 되신 분들도 솔직히 조금 어려운게 경기입니다 그만큼 몸에 익을라면 진짜 이골이 날 정도로 경기를 운전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이렇게 경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워낙 촌에서 경기 사고 많이 난 것도 많이 봤고 많이 빠져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도 잘 됐고 갑니다 이렇게 트레이크를 밟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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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도 밟으면서 갈 때도 밟으면서 갈 때도 첫째가 첫째가 여기서 곁을 밟으면서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봐요 밟으면서 4차로 밟으면서 밟으면서 안 되고 밟으면서 높이 해도 중립 돼요 고량중립이라고 저희가 기다리고 그냥 불타 땡기겠다 아시겠죠